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까 잠깐 나타났다가 바로 뿅 하고 사라진 어떤 아줌마 데려왔는데요. 이게 주작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도망을 간건지 아니면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지우고 간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보겠습니다. 제목 제 친구는 유산을 했고요. 반대로 저는 임신을 했는데 그래도 아주 살짝 조심스럽게 알려줬으니까 솔직히 저 엄청 착한 거 아닌가요? 천사처럼 원지 친구는 유산했고 저는 임신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30대 여자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되게 친했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얘가 얼마 전 그러니까 결혼한지 얼마 안됐을 때 임신했다고 소식을 전해오더라고요. 저요. 이때 정말 진심으로 기뻤고 그래서 축하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이 친구한테 선물을 보내줬죠. 참고로 저는 이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고 또 이 친구도 이제 곧 예쁜 아이를 낳을 테니까 같은 엄마로서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맞잖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얘가 갑자기 우리 친구들 모여있는 단톡방에 나 결국 유산을 했다. 걱정하지 마라 얘들아. 이 말만 남기고 바로 조용히 방을 나가버립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바로 개인톡을 보냈는데 얘가 안봐요. 일이 사라지질 않는 겁니다. 전화를 해도 안봤고 문자를 해도 답장이 없었어요. 게다가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계속 안되고 저 역시 어쩌겠어요. 걱정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만 갔죠.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말고 다른 친구 하나하고는 어찌어찌 연락이 됐고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 이 친구의 소식을 전혀 듣긴 했어요. 직접 통화를 해보진 못했죠. 그리고 문제가 이거에요. 이 친구의 유산 소식을 듣고 얼마 안됐을 때 제가 계속 생리를 안하는거에요.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임신이 많습니다. 비록 이게 계획을 했던 그런 임신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둘째 생각 역시 아예 안했던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기뻤어요. 하지만 다들 아실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유산을 한 친구가 있는 상황이니까 얘는 물론이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이런 소식을 알리는게 조금 어렵더라구요. 많이 불편한거죠. 상황 자체가 그랬어요. 누구 탓을 하는게 아니라 왠지 모를 죄책감도 느껴졌고 그리고 막 미안한 마음도 생기고 그렇더라구요. 하지만 어쨌든 임신을 한거고 이걸 언제까지나 계속 숨길 수도 없는거라서 결국 다른 친구들한테만 살짝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얘들아 나 둘째 임신했어. 이렇게요.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 유산을 했던 그 친구가 단톡방에 다시 들어왔고 저도 이제 6주가 넘어가니까 슬슬 얘한테도 말을 하는게 맞겠지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그 친구한테 개인톡으로 연락을 했어요. 꽁꽁아 우리 내일 둘이 만나가지고 저녁 좀 먹자 할 이야기가 있어 이런식으로 약속을 잡았죠. 그렇게 바로 그 다음날 저는 일을 마치고 친구를 만나러 갔고 이제 좀 괜찮냐 이렇게 안부를 물었으며 곧바로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는 중에도 저는 엄청난 고민을 했어요. 이걸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요. 계속 망설이다가 정말 어렵게 임신 소식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몸을 뒤로 쓱 빼며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표정도 완전히 확 굳어지는게 보이더라구요. 정말 그랬고 또 표정도 마찬가지 확 굳어지는게 보이더라구요. 그러면서 뭐? 임신? 그래 축하해야지 이러더니 그냥 말이 없습니다. 거의 한 10초 정도 정적이 흘렀고 저는 이런 상황이 너무 불편해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바로 그때였어요. 야 근데 너 그런 이야기를 꼭 지금 했어야 했어? 나 아직 한달도 안됐는데 그거 벌써 잊은거야? 미안하지만 나 나한테 진심으로 축하 못해주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순간 제 마음이 딱 주저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부여잡고 아니다 나는 지금 너한테 축하를 해달라는게 아니야 그저 위로를 해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그리고 다른 애들한테는 내가 임신한거 다 알렸는데 이걸 너한테만 계속 숨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거야 라고 했지만 계속되는 부정적인 말과 그 이상한 표정 때문에 결국 저도 더이상 참기가 힘들어지더라구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해서는 안될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야 근데 솔직히 말이야 바른 말이지 꽁꽁이 너 계획했던 임신 아니었잖아 그렇게 막 간절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보면 뭐 시험간 몇 년 한거 같겠다 어? 네 알아요. 제가 너무 심했죠. 근데 이거 틀린 말은 또 아니에요. 얘 임신하고 얼마 안됐을 때 만난 적이 있는데 이때 제가 야 임산분을 먹는 것부터 조심을 해야지 이러니까 얘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정말 아무렇지 않게 아우 괜찮아 떨어지려면 뭘 해도 어차피 떨어져 이러면서 지가 거의 막말을 했고 오히려 제가 더 놀라가지고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뱃속에서 애가 다 듣겠다 이런 식으로 걱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날 서로 감정이 격해지다가 결국 친구가 막 울면서 그냥 니들은 임신 잘만 되는데 나만 이런 것 같아 그게 너무 억울해서 그랬어 미안하다 이러면서 먼저 사과를 했고 저도 당연히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막말해서 미안하다고 그 후 서로가 애써 괜찮은 척 억지로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고 헤어질 때도 마찬가지죠. 웃으면서 헤어졌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랑 통화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와 저는 그날 이후 서로에게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벌써 몇 달이나 지난 일인데요. 자꾸만 아쉬움이 생겨요. 내가 너무 성급했던 게 아닐까 이 친구가 했던 말처럼 그냥 중기 정도 됐을 때 즉 말을 안 해도 누구나 다 알 정도가 됐을 때 그때 이야기를 했으면 상황이 지금보다 나았을까? 근데 내가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막 이랬다 저랬다 여러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저는 이미 출산을 한번 해본 사람이고 우리 아이가 커갈수록 세상에 축하받지 못할 생명이 있을 수가 있는 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런 의문이 점점 커지며 동시에 너무 서러워지더라고요. 사실 저희 큰애도 원래는 계획이 없었던 속도 위반이었고 그러다 보니 제대로 축하 한 번 받지 못한 상태로 낫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이 친구 말에 더 예민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들어요. 아까 친구 부사를 확인해보니까 아기 사진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리고 이걸 보니까 제 마음은 더 복잡해지는데 우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씁쓸합니다. 원본 지킴이의 변입니다. 유산한 지 한 달도 안 된 친구를 굳이 만나자 했던 건 위로를 전하고 싶어서가 아니지. 꼴랑 6주 된 거 임신한 거 자랑하고 싶었던 거지. 그렇지? 그렇구나. 댓글 1번 그게 아니라 친구 유산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임신 확인 다시 한 달 뒤에 이제 6주니까 친구를 만났다고? 장난해? 뭐야 그럼 임신 확인을 2주차에 했다는 거 아니야? 주작이죠? 댓글 어? 글쎄요. 임태기로 2주차 때 확인한 거 아닐까요? 그러고 나서 한 4, 5주차에 병원 가가지고 아기 집이랑 남왕도 보고 6주차 정도 됐을 때 이 친구 만난 거 같은데 다만 극초기에 유산하는 게 제법 있는 일이다 보니까 보통은 12주 정도 됐을 때 주변에 알리는 게 보통이긴 하죠. 2번 보통 임태기 확인은 3주 거기에 대략 한 달이면 6주가 넘었다는 건데 이때 병원에서 딱 7주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보통 6주 며칠 됐어요 이런 식으로 알려져요. 보아하니 원글 쓰니까 알게 된 게 내가 생각했을 땐 한 3주 때 같은데 그러니 이걸 단순히 주작이다 라고 말을 하긴 좀 그래요. 주작 아닌 것 같은데 3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거사 치르고 딱 열흘 만에 임신된 거 확인했습니다. 테스트 하니까 두 줄 떴길래 피검사 했는데 바로 임신 확장이더라고 2번 장난해? 6주는요 산모 수첩도 안 나와요. 임신해 본 적도 없는 놈이 저급한 주작을 한 거지. 대답글 무슨 소리야? 제가 6주차 때 산모 수첩을 받아온 사람이에요. 2번 5주차 때 심장 확인만 돼도 주는 것들 엄청 많습니다. 잘 모르면 그 입을 좀 다물고 계세요. 산부인과 관계자입니다. 이 글이 주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5주든 6주든 아기 집 보이면 그냥 바로 줘요. 줍니다. 왜 안 줘? 4번 글쎄다. 임신은 네가 안 해본 것 같은데? 끌 끌 끌 끌 끌 3번 보니까 안 그래도 그 친구한테 평소 열등감 오지게 가지고 있었는데 유산까지 했다니까 지 혼자 신나가지고 다른 친구들한테 떠벌리고 다닌 것 같네요. 친구 유산한지 한 달도 안 돼서 거기다 지 안정기가 된 것도 아닌데 임신 티도 안 나는 6주차에 저러고 싶을까? 배가 불러오는 시기에 만나면 말 안 해도 저절로 알게 될 텐데 즉 이건 뭐다? 그냥 고의다. 진짜 요즘 보면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 너무 많아요. 여하튼 친구들 사이에서 쓴이 이미 뒷말 오지게 나오고 있을 거야. 사람들이 그냥 말을 안 할 뿐 생각이라는 걸 다 하고 살거든요. 죽을 때까지 절대 가까이 두고 싶지 않은 그런 유형입니다. 글만 봐도 알 수 있죠. 끝까지 지 혼자만 착한 척 오지고 이런 것들 지 열등감이 남한테 피해만 끼치는 그런 것들이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4번 이런 상황이 그것도 고작 6주밖에 안 됐는데 절할 질을 했다고? 야 말이 하고 싶어가지고 주댕이 근질근질 했겠구나. 진짜 소름이다. 5번 저도 저런 일을 당해봐서 잘 아는 건데 진짜 화납니다. 사람 죽이고 싶을 정도로 저는 당시 아기 짓만 보였고 11주까지 기다리다 결국 수술을 했죠. 그리고 며칠 뒤 저랑 별로 친하지도 않은 저희 남편 친구의 아내가 톡으로 임태기 두 줄 사진을 보내면서 나 임신했어 이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때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가지고 바로 남편한테 보여주고 막 엉엉 우니까 남편도 눈이 확 뒤집혔고 바로 그 친구 집으로 쳐들어갔어요. 엄청나게 싸웠죠. 저런까지 하고 왔으니까. 그리고 이 여자도 마찬가지인 게 결국치 임신한 거 자랑하려고 아직 마음도 추스르지 못한 친구 가슴에 대무채을 한 겁니다. 진짜 때리고 싶다. 6번 이 글이 주작이라는 의견이 좀 많이 보이는데요. 꼭 주작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게 저도 저런 미친년 봤고요. 임신 확인 역시 임태기로 3주 찼대. 또 그 뒤로 한 달이면 4주. 총 7주 아니야. 애기 크기를 보고 6주 며칠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병원에서. 무엇보다 내가 유산을 해봤고 저것보다 더 교지 같은 거랑 피 터지겠어 하고 연 끊어봐서 아는 건데 이런 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고 특히 멘트가 그래. 내가 그때 들었던 거랑 소름부들 정도로 비슷하다. 죽여버리고 싶네. 7번 초기 유산이 많으니까 보통 6주차 때 자기 임신이라고 저렇게 따버리진 않죠. 한 12주는 돼야 주변에 알리고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 글쓴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고의가 맞다고 봐요. 8번 친구는 유산이 있고 저는 임신이 있어요. 야 이 거지같은 제목만 봐도 사람새끼 아닌 게 딱 보인다. 뭐 제가 임신을 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런 비슷한 일들이 종종 있나 봅니다. 여자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올라오네요. 이런 사연들이 참 못된 것 같아. 그래서 주작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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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